일본 팬미팅 미란상, 고니찌와 오니데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드라마 녹두꽃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죠?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엄청 보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기 위해서 드디어 일본 팬미팅 계획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9월 21일 오사카 그리고 9월 23일 도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준비 많이 해서 저의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릴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아저씨 가자! 꼭 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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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